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 유대인들이 대단합니다. 이 헤저볼라하고 휴전을 하게 됐는데 본인들이 얻어내야 될 걸 다 얻어냈네요. 물론 이제 유대민족 후손들이 이제 미국의 정계 재계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민족 자체가 참 야무진 것 같아요. 허술하지가 않고 참 본받을 점이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이 이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어려웠던 부분들이 만일에 휴전안을 레바논 내에 헤저볼라가 위반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언제든지 여러분들 이스라엘 군이 진주할 수 있는 본인들이 침공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허락을 미국 정부한테서 얻어내고 그것을 휴전안에 명기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이 참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참 비극적이죠. 레바논 역사를 읽거나 아니면 다큐멘터리로 보게 되면 참 베이루트가 중동의 파리라고 불릴 정도로 번하고 지금도 여러분들 부자들이 꽤 예름 상류생활률이는데 베이루트가 이제 많이 이번에 폭역을 당했지 않습니까요. 자 이스라엘 한번 보시죠. 이제 헤저볼라하고 휴전을 하기 때문에 일단 북부전선은 이제 진정이 된 거고 그다음에 남서부에 있는 이제 가자 지역의 하마사의 전투만 남은 거죠. 특히 이제 남부가 이런 헤저볼라의 주 근거지이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레바논 남부도시 시돈 아주 역사가 오래된 성경에 등장하는 거죠. 시돈의 한 학교에 머물러 있던 피난민들이 11월 26일 헤저볼라와 이스라엘 휴전 협상에 타결됐다는 소식에 손뼉을 치며 기뻐하고 있다. 전쟁이 이제 격화가 되니까 남부에 있던 사람들은 베이루트도 옮기고 다른 지역으로 다 이렇게 피신한 상태인 거죠. 자 주요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10월 8일 헤저볼라가 이스라엘을 이제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여러분들 기부처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마스를 여러분들 응원하기 위해서 10월 8일 날 헤저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그리고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참 대단하네요. 국제사회가 국제사법재판소가 전범으로 몰기도 하고 그렇게 막 한국에서 또 내놓으라는 중동 전문가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뭐죠. 네타냐후가 거우고 전쟁을 반드시 당장 종식시켜야 된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데모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꿋꿋이 여러분들 결국은 항복을 거의 항복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네타냐후 총리는 휴진 성인 직후에 대국민 연설에서 우리는 헤저볼라를 수십 년 전으로 퇴복시키는 데 성공했고 수장 하산 나슬랄라와 고위 지휘관들 수천 명의 테러리스트를 모두 제거했고 그들이 국경 인구에 구축한 군사기반시설 대부분을 파괴했다. 내부적인 정치적 목적도 있겠지만 네타냐후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강한 사람 같아. 국내외에서 전부 다 여러분 전쟁 그만두라고 압력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에 여러분 자주 글을 기구하는 국립안보연구원에 계신 한 저명한 그런 중동 전문가가 아주 여러분들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네타냐후가 당장 뭡니까 휴전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동 정치에 해박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글을 읽어보게 되면 아니 전쟁을 침략을 당해가지고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냐. 항상 이런 공격을 당할 텐데 전문가 이야기를 100% 믿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끝까지 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승리를 얻어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레바논에 철수를 하지만 현재 아주 전략적 그런 이점을 갖고 있는 헤저볼라가 북부로 이동해가지고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에 30km 떨어진 리타니아 강 북쪽으로 이동해야 된 굉장히 크게 전리품을 얻어낸 거죠. 30% 뒤로 밀리고 그다음에 동시에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지하터널이라든지 그다음에 벙커라든지 이런 걸 다 제거하겠죠. 이스라엘군이. 그리고 그것도 모잘라가 뭘 얻어냈습니까. 헤저볼라가 여러분들 휴전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여러분들 때릴 수 있는 그걸 얻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리타니아 강하고 유엔이 약 130km에 걸쳐서 국경 블루라인 이스라엘은 레바논 정부군하고 유엔 평화유지군이 아마 중간을 지키는 걸로. 27 오전 4시부터 60일간 교전 중단 리타니아 강 북쪽으로 철수 블루라인 남쪽으로 이스라엘군 철수 그리고 분쟁지역의 레바논 정부군 설치 이렇게 휴전을 했는데 이번에 가장 여러분들 쟁점은 마지막까지 헤저볼라가 망설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요구한 위반 시에 항상 때릴 수 있다. 여기 보시면 협상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헤저볼라가 합의를 깨우고 재무장할 경우에 군사적 대응할 권리를 명시하는 별도 조항을 요구했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난항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우방인 미국이 이것을 성인하도록 압박했고 실제로 미국이 레바논 영토에서 오는 위협에 대응할 이스라엘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내용에 별도 서한을 제공하면서 휴전이 최종 타결될 수 있다. 이게 마지막까지 이제 실랑이를 벌린 내용인 거죠. 이렇게 야무진 겁니다. 끝까지 본인들이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들이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강하게 미국을 압박해가 얻어낸 겁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조야에 유대계 인물들이 아주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난을 이룸으로부터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너무나 야무지는 겁니다. 베이루트 남부 교회 사람들이 소지품을 들고 집으로 향하는 건데 그걸 행동의 자유네. 이스라엘이 행동의 자유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바이든 대통령이 이해해 줘서 감사하다.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다 얻어낸 겁니다. 언제든지 공격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오늘 또 다른 부분을 보면 이게 이제 이런 배경이 있는 거죠. 실력이 있는 겁니다. 미국 의회 내에 상하원 의문만 유대계가 28명이고 이게 야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과 이런 팔레스타인 문제를 역사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건국이 돼 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거구 전범 이런 비난을 그냥 온갖 욕을 다 먹으면서도 이렇게 끝까지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관철시킨 겁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한 이스라엘의 파워 유대인 파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했는데 여기도 잘 정리해놨네요. 핵심은 이스라엘의 군사행동 자유보장이고 미국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군사행동 자유를 유지한다. 헤저볼라가 합의를 위반하고 무장을 시도하게 되면 즉시 공격할 것이다. 아주 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야무져야 재난을 안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허리멍텅하면 재난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민족 전체가.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이 아주 이렇게 별로 호의적으로 그려지지 않았지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야무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네타냐우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전범이다 이렇게 해서 영국에 여러분들 입국하면 즉시 체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온갖 여러분들 욕을 다 먹었죠.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